자 12월 31일 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그래도 연말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집에 있지 뭐해서 저녁에 삼겹살이나 숯불에 구워 먹자 그래서 숯 사왔어요 숯 집 앞에도 뭐 좀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왕 나온 김에 12월 31일에 이 제이파크 앞에 모습은 어떤지 요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리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올해가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집에서 저녁에 파티하고 준비하려고 장보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상당히 활기찹니다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 없이 로컬 사람들로만 이렇게 활기찬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 숯이 있어야 될텐데 한번 숯을 찾으러 갑시다 어 저거 뭐야 어 나팔 아 나팔이네 저녁에 얘네들은 이렇게 나팔 불고 포금탄 척 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나팔 이렇게 아 오늘 저녁에도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여기 세부에서 또 다른 유튜버 분 채널을 저희가 보는 채널이 있는데 발판 이거 이렇게 또 연말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따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신경까지 써 주시고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거 이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군대 실력 아니 오늘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기존의 후라이판 안에 굽는 그런 삼겹살이 아니고 오늘은 석쇠에 숯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집에서 파티를 조촐하게 이따 이제 저녁 때문에 또 난리가 날 텐데 이 동네가 하이 하이 어쨌든 그래서 이 숯불 삼겹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댕이를 파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숯불 설치하려고 부댕이가 뭐야 부댕이지 어쨌든 제가 삽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삽을 뭘 끝나 이렇게까지 팔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숯불 제대하고 처음 석쇄를 해봅니다 몇십 년 만이야? 한 15년? 무슨 15년이야 한 10년 만에 석쇄를 해보네 일단 이 장숯을 이렇게 싹 깔고 어? 장숯을 이렇게 싹 깔어 그걸 장숯이라 그래? 잔숯 잔숯? 알고 하는 거야? 응? 알고 하는 거야? 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대충 깔고 뭐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인생 아빠 어 알코올 여기 알코올 여기 아빠 오케이 땡큐 우리나라는 뭐 토치? 토치인가 뭔가 그걸 사용하는데 토치? 어 뭐 우리는 토치 이런 게 없으니까 없을 땐 이렇게 이나라는 알코올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해요 어이 자기 쪽으로 다 바보 아니야 바보 바보 바람이 나한테로 불어서 그래 바비큐 봐비큐 봐비큐 종이를 태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를 종이 물 hot fire 종이를 태우고 있어 아 아니 밑으로 이게 들어간지 이게? 설마 엄마 왜 아빠 put the fire to the paper newspaper 조조이가 날아가네 종이를 더 뿌려 이게 뭐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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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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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나 종이가 날아가 일단 종이 날아라 날아가 이게 소유 불 붙이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냥 불 붙이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냥 어 불 붙기 시작한다 자기야 이거는 응? 올해만 해 먹는 걸로 올해만? 응 아 아니 내년에는 이제는 그거 사다가 해 먹어야지 또치? 응 엄마 I have an idea 뭐 The paper can make a fire Paper? Yeah 아빠 아빠 You and me OK Ready? Go Yeah It's working 건이 이거 맛있을 거 같아요? 네 야 건이 많이 먹을 거예요? 응 와 Only I like shrimp You like shrimp? Come here 아 우리의 연말 파티는 이렇게 숯불 삼겹살로 네 응 아 더워 더워 아 맛있겠지 응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끝내주네 현재 시간 12월 31일 11시 24분입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팡팡 소리 들리시죠? 이게 총소리가 아니고 어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이 나라는 12월 31일 밤 12시 그 때가 되면 광란의 밤이 됩니다 어떤 광란의 밤이냐 아주 그냥 온 전국이 난리가 나요 모든 지역에서 밤 12시를 기점으로 포금탄을 막 막 온 천지에서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리지 빗나간 총순도 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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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이게 지금 총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실 때는 오디오 소리를 조금 줄이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어 아 이게 지금 화려하다 그쵸 지금 화려하죠 아 파티하려고 여기서 좀 크게 터뜨릴 수도 있겠는데 야 화려한 물빛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면 아 나는 밤이 외로워 오예 여기 또 뭐 있고 다 파티하려고 해피니일 해피니일 태크 비디오 와 이게 집이에요 와 이게 집이에요 야 이게 집인데 지금 완전히 클럽을 만들 이제 오케이 태크 비디오 이제 오케이 와 와 완전히 집을 클럽을 만들어 놨네요 와 과연 음악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와 여러분은 지금 클럽에 계신 게 아니고 이게 일반 집입니다 집 와 멋져보라 아 좀 이따 여기 와서 놀아야지 아 북킹 해주나 북킹? 여러분은 지금 광란의 밤을 보고 계십니다 와 와 하이피니일 하이피니일 자 이제 거의 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피니일 와 우와 아 저기도 크게 했네 안 뜨겁나? 와 올라간다 이게 다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와 아따 시끄럽다 와 미쳐 미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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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크게 하네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쇼 좀 정신이 없더라도 야 이집트 특이하네 이해를 해 주십쇼 이해를 해 주십쇼 이해를 해 주십쇼 이해를 해 주십쇼